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에 집중하다보니까 고객님 오신지도 몰랐네요, 제가.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오, 혹시 요즘에 조금 몸이 무겁거나 아니면 주변에 안좋은 일 또는 본인에게 안좋은 일이 있었나요? 고객님 상태를 조금 볼게요. 지금 고객님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많아요. 괜찮았나요? 아, 되게 힘드셨구나. 일단 여기 앉아주세요. 오늘 되게 잘 오셨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에 대해서 간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정이랑 원석을 파는 가게이지만, 워낙 수정의 종류도 조금 다양하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맞는 수정을 골라드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가게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안으로 확인해봤을 때도,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일단 부정적인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민들, 걱정거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종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맞는 수정고 원석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정고 원석 치료는 민간요법이지만,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치료법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제가 고객님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종류를 조금 찾아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한 번 더 진행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주세요. 눈을 천천히 감아주실게요. 지금 한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고민들, 걱정, 스트레스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머리부터 많이 아프죠. 그리고 어깨 부분도 많이 결리고, 어쩔 땐 목부분도 많이 아픕니다. 가끔은 손발이 저럴 때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밥을 먹어도 항상 공허하고, 뭔가,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계속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주변에서 계속 호흡의 압박과, 가족 간의 스트레스, 혹은, 지착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무력감도 생기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우정간에도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고, 그리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고객님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고민입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대로, 내 인생에서, 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첫 번째다. 내 인생이다. 내 인간관계이다. 너무 인간관계에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고객님을 이해해주시는 분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고객님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네. 불면증도 앓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마음의 평온, 마음의 평온을 가지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있는 수정들로,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표면으로 꺼낼 거예요. 어,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칠하는 과정을 조금 겪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음. 일단 치료 들어가기 전에,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 털어볼게요. 수정으로 정화한 물을 담은 분무기입니다.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라벤더 향을 조금 더 첨가했어요. 네. 이 분무기로 뿌려드릴게요. 빤을 닦아줄게요. 응. 예. отвеч기 때문에, 엽istorato 하 Lyon Em. 하늘을 없애 lately 향기 되게 좋죠? 머리카락 부분에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빗으로 제가 빗겨드릴게요 두피 부분에 특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부정적인 기운이 그래가지고 두피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이런식으로 제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기운을 이렇게 빗겨드릴게요 여기 앞머리 부분도 여기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빗겨드릴게요 여기 앞머리 부분도 반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두피 쪽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조금 덜 빗겨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조금 털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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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털어둘게요 은근히 시원하시죠? 은근히 시원하시죠? 이렇게 앞머리 쪽도 이렇게 털어드릴게요 두피 쪽으로 조금 넣어주고 두피랑 조금 가까운 부분 가까운 부분을 조금 긁어내듯이 천천히 천천히 다시 와서 천천히 천천히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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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제일 순수한 색을 가지고 있는 백수정입니다 얼음을 뜻하는 크리스탈로스가 그러니까 현재 백수정의 화이트 크리스탈로 분리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 안에 있는 색깔이 정말 깨끗하죠. 마치 얼음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얼음 같죠. 이 백수정은 아주 강력한 통화작용으로 다른 수정과 같이 이용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아지는 수정이에요. 네 그래서 첫번째를 백수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객님은 얼굴부분에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얼굴부분에 수정을 갖다대면서 치료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얼굴 구석구석에 부정적인 기운을 그려드릴거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래서 여기 이마부분이 조금 많이 아프죠. 이 백수정이 깊은 부분까지 숨겨져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은 볼쪽 볼쪽에 지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입가 주변 입가 주변은 다른 부분보다 더 빠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더 치료를 해야되요.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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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러 가끔러 가 Window pagod Glo other 수환 oo 오늘도 여기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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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원석입니다 이쁘죠? 이것도 이건 블루라이트라는 원석이에요 이 원석은 펀디풀 돌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이런식으로 빛에 따라가지고 색깔이 약간 다르거든요. 오묘하죠? 그리고 이 원석은 집중력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도움을 주는 원석입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제거를 할겁니다. 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스트레스가 방금 제거했거든요.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어느 부분에 걸리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이게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에요. 어, 굴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계속 진행할게요. 딱 방지 부분에 끌리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아, 여기다. 방금 거 조금 길었어요. 네. 조금 길었어요, 방금 거. 다시 한 번 더. 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도.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입가주 붙네 아, 역시 입가주변이 조금 많네요 그리고 아, 이게 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황수정이에요 황수정입니다 흔히 부화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라고 하죠 하지만 수정의 기능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몸을 정화시켜주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요 아까 원상과 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가지고 제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효과가 좋은 이 황수정을 이용해서 글에 올려서 제거해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얼굴 구석구석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딱 걸리면 어, 걸렸다 지금처럼 이렇게 제거해드릴게요 나쁜 생각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쁜 생각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쁜 생각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제거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갓 쪽 그리고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입갓 쪽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거든요 네 어, 여기 걸렸네요 네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오기 싫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풀어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비둘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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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눈깡 한번 해볼게요 어? 열 걸렸다. 이렇게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자, 반대쪽도 붙들어서 눈가 쪽은 지금 다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볼 쪽으로 볼텐데 다행히 볼 쪽에는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없는 것 같네요. 다행이죠?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제거해드렸거든요. 네, 이제 비어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가 다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에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정들로 채워드릴게요. 바로 이 수정입니다. 초록색깔 그린 아벤트리 라는 원석입니다. 이쁘죠? 네이클로바랑 의미가 똑같다고 해요. 이거는 네이클로버 뜻 아시죠? 행운? 그린 아펜트리 원석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주고 여유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까 백수장처럼 피부에 닿을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워드릴게요. 이마 부분부터 천천히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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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쪽도 반대쪽도 톡톡톡톡톡! 입가 주변을 조금 더 오래 할게요. 우리 아까 입가 쪽의 무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제거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이깥 쪽은 좀 더 오래 동글동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마무리로 눈깐쪽도 반대쪽 눈깐쪽도 어떠세요?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치료에 사용될 수정은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불면증 해소에 아주 가장 좋은 수정이기도 해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마 부분에 자수정을 넣고 저는 자수정은 아주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몸에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이쪽 볼에도 올리고 반대쪽 볼에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이렇게 자수정을 올려드릴게요. 자수정의 기운이 잘 침탈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이마 쪽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입가 쪽 침을 놔드릴게요. 자, 살짝 따끔합니다. 따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콕콕 자 이제 눈을 감고 코로 호흡해주세요 지금 향기에 집중해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네 마지막으로 네 아주 좋아요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자 자수적 제거해드릴게요 오늘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사용한 수적 원석들은 치료에도 사용이 되지만 집안에 두시면 인테리어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화하는 용도에도 아주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혹시 치료 중간에 마음에 드는 수정이나 원석이 있으셨나요? 추천이요? 저는 부정 원석이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코코루라고 하면 고객님이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금은 다 제거됐다고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기에는 수정에 힘이 없으면 조금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황수정으로 공간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이게 호르몬 균형도 맞춰주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아주 좋은 수정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하나더라 이 수정을 추천해드릴게요 블루 샌드 원석입니다 비쥬얼 원석이에요 우주를 생각하게 되는 원석이죠 우주가 생각날 정도로 검은 바탕에 하얀색깔 펄이 있는 원석입니다 이 원석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머릿속 깊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쁘죠? 아 마음에 드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바우치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황수정 여기 황수정 여기 황수정 블루 샌드 원석 블루 샌드 원석 블루 샌드 원석 블루 샌드 원석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다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러 오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원석이